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7일 장이 끝났습니다 수요일이구요 자 오늘은 오리바이오 장중에는 살짝 상승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6%까지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은 1000억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아직도 관심이 많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구요 자 전일자에는 2000억이었죠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순환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였고 미국 대선 관련주는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관없죠 아직 대선은 일정이 많이 남아있구요 이 카멜라 헤리스의 지지율도 계속 견조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상승하지 못했다고 실망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여기 정고점이 얼마죠? 5,850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중요한 구간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5,350원을 돌파해야 되고 그 다음 구간은 6,800원을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선을 좀 두개에 그어놨구요 자 이때 2020년도 이때 코로나 관련된 이슈 있었을 때는 워낙 상승이 많았고 얼마죠? 1200원에서부터 만원까지 거의 뭐 8배 가까운 상승을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일단 끼가 상당히 있는 종목이란 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카멜라 헤리스 관련된 내용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볼까요? 자 상승세탄 헤리스 양자 다 대결 모두 트럼프에 앞서고 있다 자 내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세탄 헤리스 양자 대결 모두 트럼프에 앞서고 있다 3%포인트 우위를 지금 가고 있구요 밑에 내용 보시면 트럼프와의 양자 대결 시 51%의 지지율 트럼프는 48%였다 자 결국에는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런 싸움을 좀 하고 있구요 또 진용, 가춘, 헤리스, 월드의 첫 출격 이런 내용도 좀 나왔습니다 자 매우 간단합니다 단순한 논리고요 카멜라 헤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주가는 같이 올라간다 자 그리고 제가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때 CS 윈드 제일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살펴보시면 중간에 조정받는 구간은 분명히 나옵니다만 여기 보세요 2020년 7월부터 최고점은 21년 2월까지 몇 개월에 한 6개월 올랐죠 자 보시는 대로 여기 중간에 이렇게 조정구간 조정구간, 조정구간은 항상 나오기 마련인데 저는 지금 우리바이오가 상승 초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정책주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기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 전 기준으로 본다면 19,000원부터 10만원까지 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 바이오는 시가총액이 더 가볍습니다 지금 얼마죠? 2,4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좀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죠 하지만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5,000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높은 구간 특히 혹시나 이 종목의 세력이 같이 함께 한다면 무조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세력이 있다는 거에 과정을 집착을 한다면 주가가 하락해도 개미 털기라고 착각을 해서 테마가 끝났는데도 계속 홀딩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력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없는 거를 전제로 해서 대응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좋다 그리고 있다면 11,000원 돌파는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스타트가 얼마였죠? 여기 상승 전이 2,800원 정도였으니까 지금 2배는 올랐습니다 그렇죠? 2배 하면 5,600원이잖아요 2배는 올랐는데도 아직도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건 더 높이 갈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 다음 구간 6,800원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날짜를 물론 확인해야겠습니다만 11월 5일이잖아요 미국 대선이 6,800원을 만약에 8월 이내에 돌파를 해준다면 해준다면 엄청나게 크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8월, 오늘이 8월 7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상한가가 가면 1,500원이겠죠? 상한가 한 번만 가면 현재 위치에서 30%, 35,15, 1500원이잖아요 그러면 6,600원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응이 매우 중요하겠죠 올라가는 거 급하게 따라 붙는 거 말고요 이런 종목일수록 길게 보는 종목일수록 눌림마다 비중 추가를 해주면서 불타기까지 해주면서 대선 끝까지 함께 한다면 물론 11월까지 가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9월 정도면 고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미국 대선 관련주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대장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장주는 꽤나 깊은 조정을 받거나 다시 올라가더라도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5일에 날짜를 포커싱을 맞추지 마시고 9월 정도에는 차익 실현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런 대응 전략이라든지 비중 추가, 또 카메라 헤르스에 관련된 내용들 또 현재 민주당, 공화당 어떻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면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함께 하실 분들,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 브리핑 같이 드릴 거고요 저는 정치 테마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7년도니까 본격적으로 관련된 종목이 반응하는 것은 내년입니다 내년 25년부터 대선 테마주가 움직일 것이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소통하실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니까 부담 없이 무료예요 무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여기로 우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여기 함께 입장하셔서 실시간 브리핑 민주당 공화당 헤르스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공약 중에 하나인 우리 의료용 대마걸련주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타점까지도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불타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주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종가 기준으로 여기죠 종가 기준으로 여기 5,500원, 5,300원 이 구간으로 안착을 한다면 그 다음 6,800원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르면 더 사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죠 불타기의 기본 자 이런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선 정책주는 매우 단순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냥 지지율이 올라가면 무지성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인맥주도 마찬가지고요 다 동일해요 자 그래서 정책주가 가장 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맥주도 반응을 할 텐데 이 카멜라 헤디스의 친척 중에서 한국인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친척 중에서 자 그래서 인맥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건 정책주예요 결국에 이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우리 바이오를 계속 길게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정책주 중에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뭐 있죠? 자 뭐 볼게요 차트를 비교해보면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이미 누가 봐도 지난 블랙 먼데이였죠 월요일에 추세가 무너진 이후에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자 세력들이 없으면 이런 현상들이 제법 많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현대약품 현대약품 보시면 아직 안 끝났죠? 자 이건 어떤 종목인가요? 낙태 학법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이런 법안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시가총이 가볍고 세력성 종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력성이라고 했어요 세력이 무조건 있다는 게 아니고 세력성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있다고 가정을 하고 대응을 해도 되겠지만 결국에는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매도 탈출하는 고점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이 있잖아요 고점징후 봉을 확인하고서 세력이 나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봉이 나올 때까지는 확신은 하지 말자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관련주는 SG, 우크라이나 재건주인데요 마찬가지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곧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카멜라이리스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50%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11월 5일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8월, 9월 중에 크게 고점을 돌파하는 6.800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면 분할로 매도하는 타점을 잡아야 되고 지지율이 계속 증가한다면 홀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분할입니다 절반 정도는 챙겨 놓고 나머지 절반으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모두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우리라고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면 결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발주 하나 안내를 드릴 텐데요 헤리스 후속주입니다 정책주, 의료용 대마, 가상화폐, 낙태학법화가 대표적인 종목인데 가상화폐는 배제를 할게요 의료용 대마랑 낙태학법화 두 가지고요 플러스 인맥주도 한국인 친일청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준비를 다 해놨고요 후속주 함께 공략하실 분들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동의합니다 010-5904-8931번 후속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후속주 자, 우리 바이오처럼 급등할 때 따라 붙는 게 아니라 밑에서 횡보할 때 미리 잡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8월 보유입니다 8월 보유 8월 안에 매도하고 나올 거 목표과 타점까지 다 공유를 해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저는 우리 바이오 5,850원 돌파 며칠 안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착을 하면 다음 구간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같이 지켜보시죠 6,800원 돌파하면 그때는 광기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대응 전략 아니다 싶으면 분할 매도 고점 징후 나오면 분할 매도 하는 것까지 다 미리 전략을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우리가 대선주 하다 보면 고점에 물려서 크게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전략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800원을 돌파하는 그날까지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안내 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주시고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